자존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진짜로 작년에 홀로서기 할 때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는데 1년 만에 너무나 요즘에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철희 금희 군사랑아 자존심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릉 시민들 덕분입니다 이제는 부산? 아니야 제주도? 아니야 강릉이 뜨고 있대 또 누가 뜨고 있다고? 장금희가 뜨고 있고 철희가 뜨고 있대 자! 장금희로 자존심을 다시 걸고 왔습니다 제노래 한 곡 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장금희로 자존심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출동 소심 및 soc 요즘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 오면 한국의 인연이 여기까지 오면 내게도 뭐 있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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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해야지 못했어야지 안 Cara, 당신의 인간から 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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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지금이는요 진짜 자존심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열심히 올해도 열심히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 두려워 돌아올 수 없게 해줍마 하지만 저는 다 참고 해주세요 우리의 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어내려 너무 웃음으로 좋은 추억 행복한 길 너무 웃음으로 행복한 길 내게 남았어 고도와 고도าง 복내려야지 글쎄야 지혁 무수의 웃음 그 dalej 팬urch яют 아멘